토미를 데려온 지 5일째 되는 날입니다. 5일 동안요. 여러분 많이 컸어요. 이 녀석이요. 그래서 오늘도 밥을 먹이고 오줌똥을 띄고요. 지금 쉬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칫솔로 마사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상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어미가 있었으면 어미가 혀로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어미가 없다보니 사람인 저희들이 칫솔로 마사지해주고 몸에 더러운 게 있으면 그걸 이렇게 쓸어주는 것이죠. 그런거름거름이네. 자는 거야? 자는거야? points paid ti 드라마 한글자막 by 한효정